5,000원 좋다 우리 마약서비 좀 잘 안된다 정찰들 아니야? 뭐? 오, 사람, 어디야? 오케이, 계속 말해 에이 홈스, 마이크가 불편해, 갑시다 무슨 불편? 누구는? 동양인과 밴드 그리고 마이크는 아직 안쪽 뭐 할까? 우리 마약서비 우리 배터리가 꺼내면 자, 갑시다 갑시다 아, 배터리 다닫기 전에 가야되네 차 운전도 잘할 예정이거든 드리프트에 대한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왓 자, 5분 내로 가야돼 5분 내로 5분 내로 가야되니까 가야만 들어야지 진 오 무무한 스턴트 시간이 얼마 없어. 맞다. 아, 죽을까? 이 차 누구 차냐고요? 어, 포즈차 아닐까? 네비가 좀 이상하다. 네비, 네비의 상태가. 야, 불이야. 불! 불! 내려, 빨리! 내려! 다른 차를 탔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거 타자.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아까 알려줬는데? 티본! 맞아. 이거 드리프트가... 아, 잘 안되네. 아, 참 어렵구만. 아, 잘 안되네. 운전 잘 할 예정이 아니라, 부대 잘 탈 예정이었네.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거야? 그냥 어디로 가라는 거야. 길을... 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게 뭐, 어딜... 네비가 좀 이상한데? 비행기가 입착륙하는 소리가 들려? 공황 아니야? 아 마이크도 이동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내비가 꼬이는 거구나 차에 탄 채로 이동하고 있나보네 마이크 스태프폰은 거의 죽었고 중분 38초 병을 찾아보라 뒤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돌아가려나? 신호 발을 보고 벤을 찾으세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네비는 이제 신경쓰면 안돼 이제 신호 발을 보고 찾아가야돼 들어가는게 맞아 지금 네비를 보고 가는게 아니라 신호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돼 저기 위인가보다 저기 위에 시간이 얼마 없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저기 근처였던 것 같아 저 아내가 맞나본데? 아 일로 들어가는건가보다 저 아내가 맞나본데? 윙무! 실패! 이럴까? 아!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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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팀에서 드릴투지 말아야겠다 가지고 살짝만 눌러도 차가 한바퀴로 돌아버리게 바로 공항으로 가면 안되냐고 스토리상 그렇게 하면 안될걸 일단 따라가는데로 가다가 공항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무한 스터르트 무한 스터르트 무한 스터르트 무한 스터르트 GTA는 계속 실패하는게 중도가 착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GTA보다 나쁜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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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아 이거는 널널하게 찾을 수 있을거같아 여기서 좀 타주고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냐 내 스터르트 무한 스터르트 아! 동전히 네비를 따라 아 너 앞,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지금 장난하네 지금 아니 네비, 네비의 상태가 아니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여기다 나 마크 안찍었네? 이거 가동으로 지키는 것 같네 일단 진짜 저거 그럼 네비 따라가 본다 한번 네비 따라가 본다 네비 따라가지 날라고? 아 그래? 신호 따라갔나 어,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 좋아, 이쪽이야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저거다 아, 노형특스님 다시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 조그만 미트님 6개월 구독 아, 저 조그만 미트님 상태들을 죽이세요 상태들을 죽이세요 상태들을 죽이세요 그 기회의 일정 아, 저 조그만 미트님 다시 갔던 아, 저 조그만 미트님 자, 저 조그만 미트님 들리는 건가 아, 저 조그만 미트님 그가 그는 Q2 아, 저 조그만 미트님 너네 따기 하세요 나 총이 없는데?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총이 없다 연장만 쳐주겠지 아니 내 말이 구멍질로 부숴볼까? 와 근데 차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 터지던데? 어 오 오 예쓰 경찰이 오기전에 나가세요 경찰이 오기전에 토레너를 불타는 배면서 멀리 떨어졌어요 아 조끼리 아닌거 같은데 오 잠깐만 운전석에 앉으면 기관을 보게 될 수 있는데 운전석 아 네 꿀리에스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에이앤 스프레이로 돌아가고 이게 이게 소질이야 이놈들은 아 아 우리 경찰한테 ն Shaw парz 맞지? 그만가자 나을죠 오전 올라갑니다 오전 와 이제 죄를 사안받을때가 왔어 예스 이 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구요 이 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구요 차가 엄청 미끄러져 철캔 까지 차가 많이 아 차가가 탐렬 이 차가 즉 탐렬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날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어? 아니 저는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 친구가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여러분 긁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항상 길 맞은 편에서 누가 오고 있네 나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근데 그 사람도 날 보고 오른쪽으로 피한거야 그래서 부딪친거지 그래서 그렇지 그건 사람 대 사람이고 이건 사람 대 차인데 그게 같아? 왜 사 시리어스 시리어스 햄버거 먹어야지 햄버거 먹는다 김도와 차라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저승사자라도 반나보지 넌 위치그로피하면 죽는다 미트 스탯 여섯개 주세요 하나 둘 넷 넷 여섯 여섯 여섯개는 먹어야지 여섯개는 먹어야지 좀 더 먹을까? 여섯개는 먹어야지 어떻게 할지 세개 더 주세요 여섯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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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근육과 지방이 최대치를 찍었어요 여섯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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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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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클클클 오케이 뭐야 무슨일이야 왓 뭐야 뭐야 무슨... 무슨일이 일어난거... 무슨일이 일어난거...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형은 타사면 꼭 운전기사도 같이 고용해졌으면 해 너무 무서운곳이야 옷을 좀 사볼까? 주인공이 왜 칼존슨에서 비치모크로 바뀐건가요? 새옷 입어야지 어, 빙코 어, 빙코 미국에서 차돌짬뽕 못먹으니까 햄버거로 속을 꽉 채웠네 야, 뭐야 원래 있던거잖아 하이 이젠 목 밑으로 형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몸이 되었네, 시제이 소금 오는 오일 이 날 오는 오일 이 날 오는 오일 이 날 또, 우리의, 우리의, 생계를 보느라 넣고, 내 친구들에게 잘 안내해볼라 그때는 다시 한번은 걸리지 않을 것들은 아는 걸어내면, 금리! 일하단, 그 해외일이 이거 있는 거긴 한데 또 사자 집까지 가기 귀찮아 잠깐만 여기 옷가게가 두 개가 있는 건가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건가? 옷 그림 위에 두 개가 있지 미니매브? 아니야? 야 근데 내 차 어디가 아니야? 아 좋다 W로 가볼까? W W로 못 입은 꼬라지가 내 경상을 보고 따라한 거 같아 아무래도 좋아해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나이트 시티 주민들과는 달리 주먹만 들어도 쫄고 그러진 않네요 B팬 경마장 괜찮아 Come on Burnts come on Burnts let's get into control We're close Puck guy easy man I'm here to see Wulzi Oh upstairs stupid ass motherfucker come on Burnts talvez you guy good 저주에 걸렸다고? 이 작품에서 가장 불쾌스러운 존재라는 건 알겠어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니 아, 얘네들이 삼합회였구나 워지 워지 너는 어떻게 하냐? 정확히 말해 내가 당신이 누구냐고 조폭 두목 아들인가? 아, 내가 두목이었구나 산운파 두목이래 산화 조식인가? 산 앞에 중요한 업무가 어디에 왔어? 알겠어 제가 최근에 통화 조식을 통해 미스터 앤더슨 마지막 통화 조식을 통해 와, 나와 우리의 통화 조식을 통해 우리의 통화 조식을 통해 불구하고 불구하고 알겠어, 그럼 자, 다이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이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자. 저한테 몸을 좀 더 좋아. 다이로는 못하자. 우지를 출장 모임으로 데려가십시오. 고마워요.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어, 경호를 하라는거지.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경호를 하라는거지. 뭔데? 뭐야, 뭐 난리야. 우지 목이 이상해 지금. 아, 진짜 눈이 멀었나 본데? 아, 이거 장님 코스프레 아니야? 혹시?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눈이 보이는거야, 이녀석.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저런 행세를 하고 있는걸 수도 있어. 갑자기 이제 총겨놓으면 갑자기 보이는거 아니야. 아, 미니. 뭐지? 왜 이렇게 놀랐어? 아, 미안해. 너가 다가가고 있었어. 아,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가 다가가. 다이 다가가. 다이 다가. 미안해. 내가 너무 겁나. 그래서 내가 죽었어. 충분해. 여기 뭐지? 비닐미가 우리를 놀랐어. 다가가. 다가가. 오, 베트남 조폭들이다. 베트남 깨닌다. 자, 복수를 어떻게 하지? 나 총이 없는데. 어이, 여기 나 총이 없다고. 다가가. 좋았어. 다이다, 일로. 조심해. 아, 진짜. 안 보인다며. 지금 두 명 끼내야. 안 보인다며. 아, 이거 조진 제대로 안 되는 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구조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동 권총 기술이 항상. 일상 공격이 많은 곳. 다가가. 그냥, 그냥. 네가, 버리지. 안 보인다. 네, 잘 안 보인다. 쉽게. 다가가. Ken-s, 비단할 수 있어. 예. 성함에게. 오오오! 총알이 없는데 일단 뒤로 빠져 지금 보니까 차를 때려서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차에만 있어도 터지네 원래 동양인 플러스다니 플러스 거래 벗게 보스 플러스는 이렇게 좋아 허공에 총질하는 게 베이스터답네 음파 쏘고 쏘는 거 놀랄게 느끼는 크 크 크 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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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림인데 총을 쏜다고? 그 후에 장림인데 음파 쏘고 발차기하는 무도가도 있다 그러지? 돼 diet 돼서 그래서 빠르게 총을 먹여주고 놈들을 아이.. 나이스! 아니 제가 일부러 축포로 쏘는게 아니라 이 게임이 좀... 이상해요 흐흫 흐흫 아니 아 이게 오토에임 적용이 그 흫 버그가 있는거 같애 그니까 봐봐 LT를 누르고 이제 오토에임을 잡고 쏴야되는데 그걸 제자리에서 쏘고 앉았어 이게 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흐흫 사귀어 돌아버릴게 안죽어 빠르게 총알을 맞고 개좋다 당전 도와줘 너 촬영 많잖아 그래 이쪽이야 이쪽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게 모토에임이 족같은건 10번 쓰면 6번은 잘된다는 것이다 도와줘 아 여기라고 아 시체 매너좀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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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쏴아 사격 아 네 이응형이 만원어삽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김부가 너무 죽은게 아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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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조주 나온거야 아 아 아 아 아 뭐 있어 여기? 사람이 있어 여기? 아 아 시체잖아 시체 총소리가 탕탕탕이 아니고 소리가 나는데요 아 사람이 깔린거야 살아있는채로? 응 아 간절한 이번엔 짐 어느엑 아 아 내입 소리로 사람을 총으로 쏘라기 싫어 에이브는 어디야 쏘기 필요해 나는 총사라고 줌도는 싹 다 땅바닥에 버리고 이 미션만 우한으로 할거야 꿀잼 근데 질킬이 없어서 총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질킬이 없어졌어 우지 뭐해 으 조용히 뱀 우 girls 우승 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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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무기사라고 해도 총 보상 한번도 안가기 아 우리팀 둠피스트 뭐하냐 아셔져 따라구요 아크틀 한번 보여 아크틀야 귀하네 스테보드야 너희들이 성룡은의 크클 욕조기야 왓이 이거 급해 할때면 왓이 2명 중복해 하는거니까 아칭하네 예쓰 예쓰 왓이 아예 안사고 맨손 고인물로 제약 플레이 하시나봐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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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코가 대단한 반스남과 같이 다니는 중이란걸 말하니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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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력초결 인플리케이션에서 락스타에서 2020년에 만든 게임이 맞냐 예쓰 예쓰 anything 예쓰 예쓰 다 jugar 예쓰 piles 이제 다음 동생을 시작하는 동생이 더 좋은데, 슬픔을 이용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슬픔을 이용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슬픔을 이용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스킬을 이용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응!!! OO!! 니가 어릴땐 어땠겠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린다 방탄국에 총에 타고 잘했었겠니 나왔따. 김도 꼴받을 때만 되는 닭동집 입숭을. 햄버거 파티 속에 햄버거 체크아웃 해왔으면 그리워 싹가능인데. 칼란 잡겜 소리 나올땐 안하다가 똥대니까 바로 냉치맛을 플레이하는 진대형 너무 좋다. 총이 란원이네? 총알을 따로 살 수 있어요? 총알을 따로 살 수 있어요? 야 무기를 더 사면 총알이 충전되는 건가? 아 총을 사면 총알을 준다고? 지금 이형은 총총을 사고 싶은게 아니라 알라리옷을 봉투하실까? 아 여기 아 그냥 권총 사면 된다고? 권총 사자. 그래. 두개, 두개 사면 될 것 같아. 두개 사면 될 것 같아. 아 이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차고 넘쳐. 이 정도면 차고 넘쳐. 5G. WUG. 한 장으로 고집대로 깨더니 여기서만 그는 타락되네. 마리오 64와 메탈비어솔리드가 같은 폐에 나왔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아끼똥이라는 얘기가 있죠. 돈 아껴서 뭐하냐구 젠장. 모든 건 다 accountant. 다운 경기와 전개 대장atter. 뭐야 총사고 외에. 총값 배수 안하는거지? 카피인가? 아.. 수류탄 살걸 수류탄으로 다 나뉘어 자꾸미션에 실패하시나요? 그럴땐 본인의 에임을 탓하기보다 돈이 부족한게 아닌가 가라 이리 봐라 가라고 안가고 뭐해 가라니까 설마 내가 여기 나가 있어야 되나 나왔다! 김덕효 세모임! 띠쭈 우! 랜쭈 우! 띠쭈 우! 조용유 띠쭈 우! 띠쭈 우! 띠쭈 우! 띠쭈 우! 띠쭈 우! 너희들은 날리길 수 없어 너희들은 날리길 수 없어 너희들은 날리길 수 없어 뭐지? 조심해 원총 될까? 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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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마 우시 지랄하지 말고 나와있어 하늘을 살 해 판 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방탄복 의사자마자 궤도를 하는 우지 학습형의 인듯 지금 원총 저희들이 원총 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춘건 추소 영년건 폭풍선 Era 이 중간이 방산도 내장되어 있나보네. 대단초 장림팩이 총 쏘는데 그게 맞겠냐고 아크스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아니.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시시하게 싸우는 찾는 법을 못 봐주겠다고 김하로 기마로 해야겠다, 기마로 이 패드, 이 저주 받은 이 패드 패드를 쓰는 게 근데 이 잘못된 일이었어 키마로 하는 게 나의 유일한 거 해결 방법이었어 나의 유일한 키마로 순식간에 쏘어버린 것 같은데 왜 패드로 축구나 쏘고 있는 거야? 형 근데 패드가 섬용을 받고 생각이 드는데 눈이 안 걸린 거야 여러분 두 분 이미 깨진 머리가 공악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나 거기 가만히 있어 그냥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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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가 쓸만한 패드는 배변 패드 뿐이다 너무 좋은데 내가 봤을 때까지 확인해요 도착해 내가 도착해 저와 우리를 위해 거짓라는 걸 생각해요 먼저 이는 그들을 비해 내가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내가 내가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그 핸드브레이크가 키보드는 무슨 키지? 스페이스바구나 뒤쪽 보기 마우스 가운데 버튼 H가 경적이고 F는 뭐지? 아 이게 탑승하차고 그 시점 바꾸는 건 뭐지? 시점 바꾸는 거 통계보기 비행 뒷바퀴 쓸고 주행 지도학대 G 왼쪽 알트 V V구나 V V V V 시퍼란파리 시퍼란파리 숙두를 말하는 거 아냐? 뭐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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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트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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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를 아, 저거 할 수 있겠지 아쿤 무슨 야채브란 일에 나오는 이런간데 아, 통역, 통역이 있네 옆에 그리고 다낭 보이지만, 다낭 보이지만 오케이 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얻으시고 우왕 주차장에서 차를 얻어야 돼 근데 나 진짜 여태까지 왜 패드로 했지?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게임은 패드로 해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패드가 이슥치 못해서 그런가봐 아니 근데 제자리에서 쏘는 버그는 진짜 있어요 님들 이거 해보시면 안 제자리에서 총 쏘는 거고 그거 진짜 버그라니까 아니 왜 내 차를 이거들어 조심하라 그래 공폐가 아직 안 떨어져 당신 들렸다가 갱이 풀린 사람같이 말하네 안 좋아 이 아마리 그럼 이 아마리 가져다 그래서 한 시인abeth 이 아마리 이 아마리 이 아마리 아주 안정적이야 있어요? 이건 안내를 못본거 같은데? 아 이건 안된대 아 이건 어때 차를 확보하세요 아 포부터 생겼다 아 저거 어두워 아니 감마를 내가 많이 올렸는데 아 이거 어두워 죽겠네 아니 나름 이거 밝기 올린다고 올린거거든? 어이가 없네 패드로 할 땐 아무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야 대비를 줄여야 되나 설마? 대비가 높아서 그런걸 수도 있어 어 대비를 줄여보자 아 그래 대비 줄이니까 좀 낫네 다낭 보이즈가 출근을 막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키가 중앙 어차피 타고 10초만에 라이트 다 박살났는데 헤드라이트 키가 뭐라고요? 한번 볼까? 어디 보자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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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는 내리는거잖아 아 진짜 낚시하지마 이놈들아 장난치지 마라 자동인거 같은데? H는 경적이야 헤드라이트 차에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이런데 김도머리에 불 묻히면 헤드라이트 저 뒤에서 좀 차 뒤로 보는 키가 뭐였지? 뒤를 봐 층을 할숨 와우 도망쳐 아 달리는 키가 와 바탄머리단 시프트 누르고 있으면 달리는 키구나 키보드 오케이 미켜있는거야 자 이번엔 매끄럽게 탈출한다 그러니까 저놈들이랑 싸우는게 핵심이 아닌거같아요 그냥 탈출을 하는게 정답인거같아요 괜히 안싸우고 정답인거같아요 나를 노리는거야 달려 왼쪽으로 싸야지 오른쪽을 아 맞다 내가 왼쪽에 타고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쏠수있다고? 어떻게 쏴? 안싸지는데? 조준이 안되는데요? 2? 오! 아 QA로 아 아 아아 그래 맞아 나 이 튜토리얼에서 배웠었어 아 아 거의 다 온거같은데? 나 오 C 아 망쳐 아 이게 패드 그 뭔가 에임버그가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 긍정적으로 반응? 알겠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겠어. 메인 미션을 절반 가까이 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깨왔던거임? 아우쯔! 자 그럼! 뭐야? 나 왜 딱지 붙었어? 뭐지? 진짜 왕의 왕의 왕을 보여줄게. 이제 이건 너의 핵블라. 다시! 경찰이 쫓아간다. 정말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너한테 안는 키가 뭐였지? 오케이 C 좀 놓쳤어. 이 시대에서는 늙은이가 아니라 생존자라께. 이 형은 뭔 게임을 해도 괴짜가족 오프닝이네? 가자. 기브 어떻게 여지? ESC인가? 아니 뭐 저기있어. 야 그 퀘스트 포기 어떻게 하냐 이거? 나 다른 퀘스트 할래. 그냥 가서 받으면 되려나 아무거나? C가 뒤보기? 어 안되는데? C 안되네. C가 아니라 다른 키 같은데? 아 그냥 무시하면 실패 뜬다고. 아니 이거 뭐.. 오토바이 이거 잡으라는 퀘스트가 이거 너무 혈압올라. 그리고 뭐 보상이 뭐한것도 아니고. 너무 열받아 그냥. 시청자의 닛라는 게 주님과 우린 축구가 좋은데 패드로 하다가 묘한것 마냥 코마 써둘 수 있어. 그냥 키마로 할래. 이거 패드로 하다가 내가 성질 버릴 것 같아. 진짜. 진짜. 좋아. 그냥 퀘스트를 하면 되겠지. 이 중국 갱단이 베트남 갱단을 몰아내고 싶은데 니가 좀 도와줘라. 에이. 큰일이야. 여기 크루즈하러 가야해. 뱉뱉뱉뱉뱉뱉뱉뱉뱉 에게나 sons 우리보다 정보 unique 우일용 차에 타십시오. 우일용이란 우일용이 이 차에서 내리지 말란 얘긴가? 왜 자막나는 좋은데? 비씨가 크다 좋지만 비씨 큼직하니 좋지 않아요? 약줄이지만 척한 스겔러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형이 GTA를 너무 재밌게 해서 나도 샀어 잘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리마스터는 제 값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긴 해요 할인하면 그냥 아니 산안드레라스도 재밌어 리마스터가 퀄리티가 구려서 그렇지 원본은 갓겜이야 아무튼 아 그 뭐지? 로우라이더구나라는 난 예구하고 즐기고 있다 감사합니다 한판 조끼를 이킬할 필요는 없겠지 좋아 도착했어 아 진짜 있어요? 그렇구만 체크포인트를 따라가며 기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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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사람들이 이제 하도 기대작에 데이다보니까 예약구매하는데 망설이게 되는거지 이제 싸펑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골없이 포롭 배틀필드 다 기대해가지고 예구를 했는데 흔덩어리면은 문이 어떻게든 흐하하하하 자 안포지드 근데 엘덴링은 총작이상은 나올거같은데 아무리 안.. 아무리 못나와도 물론 이제 기대를 좀 살짝 실망시킬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재미이상은 도장할거같은 엘덴링 엘덴링 기고기 에이 설마 폴아웃 7,6 폴로 나겠니 스월드라고 해서 나 이젠 신작들 기계가 흐하하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대충 보니까 엘덴링 엘덴링 이 뭐 말만 오픈월드지 그냥 솔직히 다크소울4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서 그냥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애초부터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자체가 어느정도 반푼월드긴 했어 지역이 막 다 나눠져있는거 보면은 그걸 좀 확장해놨을 뿐인거지 푸키먼 보다 샤팔 문자게이덴 마스터 컬렉션 부타 디피니티드 아이치팔 내가 예약한게이면 상판 2077 바이오뮤턴트 그래도 이번에 배필승작 예고안함 아 미끼인거를 눈치챘구나 본진이 털리고 있는거겠지 아무래도 근데 본데가 오고있는거겠지 근데 여긴 뭐야 돈 달달하고 이건 목격인 뭐지 다크소울에 점프가 생겼다는것 로맨의 대각선이 생겼다는것 마트에선 뭘살수있지 예스! 마니아크는 뭘살수있지 마트에서 뭐살수있어요 나스라펑 라오웨이 예고하고 만움나 펀딩했는데 이정도면 크고 몇등급이야 마트에서 뭐살수있어요 참챙 돈? 백과 게임패스로 산안을 즐길수있습니다 포르다 오도할정 해보세요 니키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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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랍게도 노맨즈 스카이는 이제 멘즈 스카이가 됐다고 합니다 예쓰 맨즈 스카이가 됐다고 합니다 예쓰 맨즈 스카이가 예쓰 맨즈 스카이 예쓰 맨즈 스카이 예쓰 맨즈 스카이 예쓰 맨즈 스카이 뭐 갓겜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이제 평작에 반열 이상으로는 올라왔다는 거지 어! 카탈리나 깜짝이야 전화해서 뭐 돼지새끼하고 끊네? 뭐지? 신여자야 진짜 뭐라는 건가? 아 가끔 저렇게 전화한다고? 기기적으로 전화해서 욕하는 거야? 그래도 아직 CJ를 잊지 않았나 보네 보고 싶나 보다 CJ만한 남자가 없었나봐 그렇게 미친 사람이 자기 정도로 미친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있는 것 같은데? 좀 호감도가 잘 안 올라서 그렇지 눈 감으면 내 인생님 잠시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요? 생각보다 할만한 그리고 버그 좀 고쳤대요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그래서인지 뭔가 미칠듯한 버그들은 안 보이는데 튕긴 버그도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잠깐만 이쪽 길이 아니네 저 뒤쪽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운전기술 늘었다 노년정 후우 야 BTA3도 되게 오래 됐지 Michelin 야 BTOG 15년 된 거 아니야? 옛날 게임이야 이제 20룡? 쭉 박수 여기서 전환전 GTA3 아니었어요? 아니요 GTA3랑 다른 작품이에요 맞지? 아마 그럴걸? 확장팩이라고 그런 느낌? 별게 아닌가? 아니 근데 노맨즈스카이랑 아우터아이즈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게임이 약간 다른 느낌이지 그런지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파트너 G.S.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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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GTA2 리마스터나 리메이크가 더 기대됐었는데 GTA2도 해줬으면 좋겠다 G.S. 2. T.A. 피본을 만나래 예어 네가 당신 말해 고마워 야 근데 주인공 이 C.J.는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걔네들이 이제 싸움 붙으면은 어느 쪽에 붙어야되지? 내려 임마 다 죽여? 생각해보니까 이쪽은 잠복이긴하지 이쪽이 잠복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약 그 거래 애들 라이더 엮인 애들 잠복이니까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데 왔다 오 오 티본 왜 그래 걸렸나보다 헥 뭐지? 일단 의심하고 보는건가?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뭔 장난이야 으흐흐흐흐흫 장난..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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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지들은 손을 까딱 안하고 야 여기 그거 있다 요술봉 있다 그래 옛게임들은 원한 관계를 직설적으로 보여줘서 좋아 죽일 이유가 보이잖아 요술봉은 키가 뭘로 배정돼있지? 먹긴 먹었는데 이게 6이랑 7이야? 안되는데? 잠깐만 마우스 힐로 돌려? 아 그래야겠다 아 이게 키가 배정이 안되있어 마우스 힐로 돌리면 되겠다 아무튼 자 요술봉 뭔소리야? 밴이 첫번째 바리케이드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하라고? 무슨 밴을 처리하라는거야? 아 바리케이드를 날려버리라고? 아 안돼 이 음악을 빨리 꺼야돼 김작환으로 유튜브에 못 올린다 잠깐만 조작법 이동수단 조작법 이동수단 아 힐이야 이것도 아 힐이야 이것도 예쓰 예쓰 아 이씨다 바리케이드로 가라면 어디가야돼 일단 로즈 좌회전 꺾어보자 왜 큰 런처를 쓰라고? 여기구만 다음 바리케이드를 처리하세요 다음 바리케이드를 처리하세요 조준 바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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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총을 좀 써볼까 바싹 바싹 여기도 적들이 있는데 마지막 바리게이드를 파괴하세요 저격총을 활용해야겠어 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우십시오 어떻게 도우지? 차를 타고 가면 되나? 나와 나와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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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족기네 나 아니 지루가기가 왜 티버튼이고 수락이 왜 스페이스야 아니 키보드 키할 땅 그지같이 해놨네 진짜 아니 뭐 이런 게임이다 아 이해가 안되네 진짜 아 키 바꿀 수 있다고 어설트라이플 안쓰냐고 돈 아까워요 어차피 주워서 다 쓸 수 있어 SMG 있어 공연 도시로 사이버펑크가 떠오르는 경로만 그런가요 어어 어디를 가있다 Z로 가볼까 Z가 집을 사야지만 할 수 있는 퀘스트였나 이 퀘스트였나 가보자고 깃발의 빨간색은 칼찌 노란색은 빛발 주황색은 광화 초록색은 위장 파란색은 제로 rc 그래 여기 제로 있던데지 응? 뭐야? 응?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민 사펑 보다 사나니 더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해 오 프라모델 오 설레이는구만 나는 이런데서 나는 냄새가 좋더라 포장 냄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서? 뭘 하는거야? 제로는 어딨냐? 살 좀 빠진거 같다고? 잠깐만 이거 살 빠진지 확인 어떻게 하지? 키보드에서는 그 스테이터스 확인 어떻게 해요? 통계 왼쪽 알트구나 워밍업 케인 워밍업 씨제이 워밍업 케인 아닌데? 살 안빠졌는데? 아 나가면 전화 온다고? 사펑의 자유도 캐릭터가 T 자세를 쥐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자유인가? 하늘로 안녕? 하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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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하늘나 하늘나 주인공 비주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운이 흥철거라네. 흠, 그가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가 갈라지지 않나요? 하하, 그리고 그들은, 이 녀석에서, 이 녀석에서, 이 녀석에서, 과학 경시대회에서 졌다고, 앙심을 품고, 뭐, 헷꽂이를 하려는 거야? 그는 그의 믿음은? 그는 그야. 끝까지 싸워라. 그들은, 우리가 몇 개의 연결을 원하는 것. 이것은, 미싱한 것이다! 모든 벤니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래서 머신 건 뭐야? 그런 의미 아니야 머신 미니건을 사용해서 저게 위협을 세워 또 있어?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근데 키마라 다행이다 마우스로 이거 했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 아 마우 아니 패드로 이거 했으면 좀 빡쳐 왔을 때 총질은 마우스 안 그래? 미니맵? 아 미니맵을 보고 쏘라고 좀 좋은 어드바이스 그나마 이번형 간 이제 바이스 GT RCA 복탄 설치는 키보드를 해도 갭 받치는데 미니맵에 위치가 나오는구만 이거 옛날 컴퓨터실에서 플래시 게임으로 한동놈이었는데 뒤에서 봐 너드색스 무죄밍게 넌의 크크색스 생각이 안달만하다. 섹스보다 좋다 이러면서 미니건을 쏘고 있는 거지. 아니 쳐들어올거면 대놓고 쳐들어오든가 아니 RC 비행기 보내는건 또 뭐야. 이거 부술라고? 버클리도 이놈이랑 뭐 거의 비슷한 놈 같은데? 하는 짓이? 아 이제 8초 남았다. 다 있어. 드론에 폭발 실어서 날려보내는 전술은 놀랍게도 2019년 포롭 시절에도 있다. 3,000원 주네. 4,000원 주네. 4,000원 주네. 근데 이것도 연캐인가? 해보자 일단. 5,000원 주네. 아 quando 제가 나온다 가 rhinoceros...? 감사합니다! 그럼 닙지로 아주 강한 드로우야! 네, 제 히어로우 그가 이 미니건을 쏠 기부가 언제나 오겠냐고 저는 이제 혐의로 돌아가고싶어 죽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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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8살이 제 28살이 그가 흙에 제 벽에 내 속옷에 벗어버렸다, 약 2시간 동안 격려한 것 같았다. 아우, 내 뱉어. 봐봐, 너는 정신이 필요해, 형님. 무슨 약속이 필요해? 아, 나는 미니건즈 플랭이 있는 프로토티브가 있는데, 그 플랭이 필요해, 우리 밀리밀에 가고 싶어. 오케이, 좋아요. 퇴근해, 이거 미쳤다. 내 뱉어. 아 버클리가 뭐 라이벌 사업자인가 보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해요 죽을 teor여 이거 노래? 잠깐만 여기서만 음악을 끕시다 나 우리 이제 임시원하다가 못 느껴가지고 한 한 접었었어 이게 조종을 어떻게 해? 아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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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자 이제 리틀 투 제이에스에이치이 된겁니다 조종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자 이제 조종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드디어 걸음마를 뗀거지 기계같은 미성 기능기 조작단 bcs 보다 더 어렵더나 죽은거 정답 왁시 녹쇄사 왁시 녹쇄사 조종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야 들을때 물은 발견되면 내가 이런 걸 주 ding up 좋으면 성공했어 도구 미성 기능기 추가 주지기를 시작했어 공기기 기능기 마찬가지랑 공기기 봉지 2시간 공기기 게임 Hadi, 기지, 바낸도 그렇고, 바낸도 그렇고 아시타의 원 안이나 할 때 펌터 부실 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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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ül 끝! 맞아, 때로는 총 17년에 본인의 부품 인정이 나오도록 인간적으로 이 미션은 나중에 비행기 나오고 나서 오게밀게요 김정은 선수와 함께 기간을 통해 상대가 더 가까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른바는 전혀 시기요. 이른바는 전혀 나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익숙해지는 기간에 대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간이 익숙해지는 기간이 익숙해지는 기간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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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산안 RC 미션은 제작진도 조만이라 생각했는지 스토리 미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리 미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리 미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그러지 기입기가 2천벌이 고치 않나? 배달기가 등록고 오약이 돼 한 2시간 정도 놀다와도 기준도 못해 제가 고정하고 조금 하는 중에도 국민이 스킬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하시고 우엉 주의가 들어갔습니다. 틀린 거고 오약 계약은 제작에 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조사는 제작에 연속히 느껴짐 수 있습니다. 외국은 나비를 우엉 주의가 더 있습니다. 위.-. 그리고 나비를 압력하게 또 찾는 줄 알게. 사장에서 알려먹막하게 준비해 승인 면 실제 수치보다 열 배를 해줘서 조만간 퇴치 수치된다면 방금 퇴치 수치가 엄청 추워졌는데 너무 붙다가 몸에 열이 나서 깜짝 놀라워주세요 아파트 경비수사대님 신기부러 감사합니다. 이 미션 때문에 치킨 주문했는데 왜 저래? 미국. 이 미션 때문에 치킨 주문했는데 왜 저래? 주님킬이 있나요? 아이엠 명! 세균이 46개그릇까지 합니다. 아이씨팔... 아이 개X같은 조작! 아이 씨X! 아이엠 명! 아이엠 명! 날자 날자 날자! 세멸 날자! 이 목소리가 불가능하겠는데 누가 보니깐 목이 맞네요. 아이엠 명! 드론 핸드로 도시를 공포해 넘겨는 세제이그랑 고독체! 누가 넘겨진 거 보니까 맞춰려만 통하지 못한 것 같은 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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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도구하는 건 시드가 더 빛나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반반 관이 나는 거부가 그냥 부닭에 비어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주임힘! 어서 자폭을 미쳐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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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 또 두 가지 물건을 넓는 수't이 수고 안풋할 수 있는 타이밍에 ensa 미니맵 줄이는 게 무슨 버튼이었지? 이게 그 육군이 노래하던 G였나? 국방 든든하네 T? T는 자폭이잖아 어지매지 날개가 있어도 날짜를 못하다니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미션이네요 장난감 비행기가 사람을 치든 말든 아무도 안 세다보는 곳 상란들이 앞서는 어떤 곳일까? 지금 얼굴로 그러는 것이 뭐 smt 뭐 smt 킬 기타시비 2개 싶고 3개 붙여서 탱크 터뜨리는 게 혜자였네요. 스토합니다. 지금 셋이 못생겼습니다. 제가 RC9은 잘 못 따져 그러는데 원래 저렇게 사람만 통신가요? 스토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조작이 X병신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개간냈다.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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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크러스트! 지저스 크러스트! 지저스! 내가 못해서 그런거야. 내가 못해서 그런거야. 욕하지마. 대끼야. 니가 못해서 그런거니까. 어? 니가 욕해봤자 니... 엉? 하늘의 침뱉기랑 똑같아. 니가 못해서 그런거야. 니가 못해서 그런거야. 니가 못해서 그런거야. 니가 못해서. 니가 못해서. 니가 못해서. 니가 못해서. 니가 못해서. 개씨발. 아니. 니가 못해서. 고맙습니다. 황강강 2위! 황강화장 2위! 나이 18! 성공! 2위! 황강! fully 쏟끼용! 비트 정렬하고 부끄럼! 마치 네바선 주식을 포만하는 듯한 진행으로 감정했습니다, 전용. 마치 네바선 주식을 포만하는 듯한 진행으로 감정했습니다, 전용. 마치 네바선 주식 공급만 따로 깨서 5천원짜리 통된걸 참아도 될정도인데, 전용. 제. x2 i don't know what the fuck is going to be done i don't want to let me get it i don't think i can get it 빨리.. 빨리.. 뱉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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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뱉 예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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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에도 안 걸리네 이거 게임 만들다 말았네 뭐 샤넬? 바로 쓸 때에 반대인 홀드윙을 했어야 돼 뭐하는 거야? 젠틈은 내게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가 여전히 여전히 물어봐서 내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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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카우, 너가 내 두 번째가 될 거야 형, 방글보다 잠권 사다 뗐는데 누가 맘중에 들을지 하나 했더니 형 게임 속이네 도와주 도와주 이미 가게 됐어 뭐지? 르비콘을 넘어간다 벼클리와 싸움으로 연결할 것이다 베르클리와 함께하는 것, 존경, 우리의 모든 삶이 웃음 웃음 그동안은 그녀보이게 변한 것 같을때 그녀보이게 변한 것 같을때 그녀보이게 변한 것 같을때 그녀보이게 변한 것 같을때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가벼이게 변한 것 같을때 내가 정한 Graduate 얘가 죽음 절대 감추는 것 같고 이리 와!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그녀보이게 변한 것 같을때 등장한 놈 애초에 이거 그냥 모형이잖아 다 헬기? 헬기는 어떻게 조종하지? 역시 거실에서 틀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긴도방송 아.. 자클릭 자석은 뭐야 자석으로 이 길을 뭐 어따 떨구란 얘긴가? 얘가 얘가 진로를 방해하니까 진로를 방해하니까 이제는 진짜 생긴 것까지 고추잠자리가 되어버렸잖아? 길을.. 길을 내라는 거 아냐 현실은 아니지만 개인보다 진짜인 현실적인 곳으로 수구를 낸다는 게 뭔가 먹지다 그 배럴을 제거해 그 배럴을 제거해 그 배럴을 제거해 그 배럴을 제거해 수고하니 이 남들 이 남들 이 남들 퀼뜩 헬리콥터 헬리콥터가가 잔말 퀼 퀼 퀼 그냥 첫 번째 미션에서 너들을 기관총으로 쏠걸 이 남들 퀼 퀼 퀼 퀼 퀼 퀼 전워드 기술력본이 GTA6 등장하면 엔터프라이즈 금형 끌고 등길 것 같다. 된거야 망고야 카얼! 바지 없어! 바지 없어! 카얼! 바지 필요해! 이제! 버클리가 탱크를 사용해! 카얼! 잡고 탱크를 제거할 수 있어! 너 부모에 있냐? 자 잘할수 Iris 아 그렇게 잘하면 만든 리가 하라고 원숭아 너는 진화하더라도 저런 영장류가 되면 안된 예스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일단 폭탄 하나 더 가져오자 미리 다리 돌아오 일단 폭탄 이것이 배틀필드 2024? 참 박진감이 넘치네요 버그도 나는 것도 아 진짜 라이틀필드 드라이틀필드 장소리 좀 그만해 그 다음에 뭐였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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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부터 죽여야겠는데 이거? 칼럴! 도망가 없지! 도망가 없지! 칼럴! 도망가! 칼럴! 도망가 없지! 칼럴! 도망가 없지! 장소리 그만해 어차피 이거 다리 나봤자 제가 먼저 가다가 어? 탱크한테 맞아 죽을텐데 도하 아! 좀 기다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오 마이 갓! 벼클리 이 밴디드가 꽤 잘 쏘는다 아! 뭐했는데 망가져 싫어하지마 칼럴! 칼럴! 이 밴디드가 거의 다 쏘는다 오 마이 갓! 벼클리 이 밴디드가 꽤 잘 쏘는다 쇼팩 50대 진짜! 예! 오 마이 갓! 칼럴! 이 밴디드가 꽤 잘 쏘는다 하하! 하하! 벼클리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너프된 난이도예요? 원래는 더 어려웠어 다행이다 칼럴! 칼럴! 너 모두가 두얼리스트처럼 두얼리스트처럼 칼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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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크가 원래 갰 쐈어? 착한을 획득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최대 5천 달러의 수익을 냅니다 정기적으로 수익을 수령하십쇼 압쇼 아 왜 돈 주잖아 어 됐어 아 죽는 줄 알았네 성적 매력이 떨어졌어 왜지? 아 네 찐양갱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돈 준다고 왜차마 그냥 죽이고 그놈 돈을 다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세이브가 어디지? 세이브 없나? 세이브로 가고 싶은데 야 근처에 있는 집 하나 대충 하나 살까? 돈도 많은데? 그래 이 집을 사버리자 잠깐만 저 빨간 집은 아직 못 사는 거야? 진행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집인가? 저 빨간 집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서 나중에 해금되는 뭐 그런 집인가 보네 아 이벤트라고? 어 진행하면 얻게 돼 있어 일단 여기부터 사놓자 일단 여기부터 사놓자 하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구요 아 일단 좀 쉬고 이제 좀 이따 요양원 좀 가봅시다 한번 나성님이 서버 열었대서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봅시다 이거 튕기나 안 튕기나 한번 보자 이거 맨날 튕기던데 아이템 제거하면 튕기던데 과연 집 생긴 새가 트레버가 100cak 개를 고쳤다면 버그를 오늘 18기가.. 패치 했는데 뭐란 거야 대체 이 놈들아 아 그 100맥 개 버그 중에서 저 버그는 포함된 이야 그런거야? 아 fluor 다니구만 정신 나갈 거 같네 똥똥 조절 잘하시네 딱 얼굴 노래지기 전에 끝내자니